자 2017년 5월 26일 저희 카페 상한가 종목 3개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전체 1900개 종목 중에서 상한가가 3개입니다 미원 SC 그리고 미원 홀딩스 그리고 셀룸에드 자 이렇게 3종목인데 저희 카페에서 전부 다 다 바닥에서 추천을 드리고 난 다음에 상한가 3종목이 전부 다 올인 당첨이 됐습니다 이런 대박이 터지는 이유는 잠재자산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한테 누차 설명을 시켜 드리지만 저희 카페에서 제가 운영하는 두번째 카페입니다 상장 전종목 잠재자산과 꼭지 목표가 종목 자 여기 보시면 상장되어 있는 전체 1900개 종목이 잠재자산하고 그 다음에 목표가를 제공해 드리고 있는 이런 카페입니다 여러분들이 현재 매수하고 있는 종목 그 다음에 물린 종목 이런 종목이 대박이 날지 쪽박이 날지 몇만원 아끼지 마시고 저희 카페에서 질의하시면 제가 명쾌하게 답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종목이 미원홀딩스죠 자 미원홀딩스가 저희 카페에서 바닥에서 2만8천원의 매수 의견 드리고 난 다음에 지금 연일 3일동안 연속 상한가 행진을 하는데요 자 이 종목을 2만8천원에서 매수 드렸던 이유는 딱 한가지입니다 잠재자산을 보고 야 이 종목 너희들이 매수 해놓고 2,3년만 기다리고 있으면 최하 수백 프로는 먹을 수가 있다 이 종목이 지금 현재 미원SC가 오늘 넣어서 345%인데 추가 반등이 아주 강한 구간입니다 자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저희 카페에서 바닥추를 매수 해놓으면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있는 500탄 주식 시리즈 나를 따르는 자 인생이 바뀌리라 네이버에서 카페 활동을 하고 있고요 붉은태양 주식 시리즈 추천주 500개입니다 자 지난 4년 동안에 추천주 500개가 전부 다 최하 300%에서부터 2,000% 3,000%까지 꿈의 수익률을 전부 다 기록 갱신을 했던 그 자료를 여러분들이 다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저희 카페에서 메인 공지창에 오시면 언제든지 붉은태양 대박 주식 시리즈 여기를 클릭을 해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자 여기는 위에 상단에 너댓 개밖에 없지만요 맨 하단으로 이렇게 쭉 내려드리면 여기에 꿈의 주식 수익률 500탄 시리즈가 있습니다 이걸 보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집니다 자 이 수익률을 보시고 저희 카페에서 제가 추천하는 종목을 여러분들이 믿고 2, 3년 동안만 홀딩하고 있으면 꿈의 수익률 1000% 종목이 지천이다 자 이런 대박주를 여러분들이 저희 카페에서 선정하셔서 대박 인생을 사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미온 홀딩스 이렇게 키워드 검색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희한 분석 자료 왜 이 종목이 바닥을 2만 8,000원에서 매수 의견을 드리고 난 다음에 이렇게 대박이 나는가 자 이것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온 SC 자 이 미온 SC가 미온 홀딩스입니다 이게 홀딩스로 바뀌었죠 지금 오늘 현재 12만 5,000원까지 올라갔는데요 뭐 엄청나게 뜁니다 자 이렇게 분석 시험 보시면 꾸준히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강력 홀딩 하십시오 바닥 분석가 2만 8,000원 분석대로 강한 상승장이 오고 있습니다 70% 수익 중입니다 강력 홀딩 하십시오 추가 반등이 강합니다 150% 수익 중입니다 강력 홀딩 하십시오 자 이것은 미리 예측 드리는 겁니다 244% 수익 중입니다 강세장입니다 바닥 매수자는 추가 반등이 강하게 오니 강력 홀딩 하십시오 자 꼭지 목표가 까지 홀딩 하시기 바랍니다 345% 수익 중입니다 자 이런 시험 분석 자료 자 지금 차트를 보시면은요 2만 8,000원대가 여기가 2만 8,000원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완전 바닥에서 매수 의견 드렸죠 2만 8,000원이 여기가 약 3만원이니까 완전 바닥 아닙니까 여기가 3만원이니까 자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저를 찾아오셔서 이런 종목을 바닥에서 매수해 놓고 기다리면 이 종목이 지금 현재 345% 오니까 뭐 저는 꼭지 목표가가 얼마다라는 걸 알고 추천을 드리기 때문에 이렇게 강력 홀딩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 이런 시험 분석이 가능한가 저희 카페에서 다시 이렇게 보여 드리면요 왼쪽에 보시면 목표가 100에서 1000% 주식 시리즈 자 아직까지도 이런 미온 SC 그 다음에 미온 홀딩스처럼 500%에서 1000%의 수익을 낼 수 있는 이런 카페 바닥 분석수가 저희 카페 아직까지도 100개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500탄 모음집을 보시고 자 여기서 다섯 여섯 개 여러분들이 시험 분석 자료를 보시면 도대체 이 사람은 어떻게 꼭지 목표가를 알기에 500% 1000% 까지 추천을 이렇게 미리 예측하고 드리는가 자 그거에 대한 궁금증이 해소가 될 겁니다 자 여러분들 저희 카페 오셔서 목표가 100에서 1000% 추천주 이 바닥주가 아직까지도 여러분들 100개가 있습니다 자그마치 바닥주입니다 바닥주가 아직까지 100개가 있다 자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저를 찾아오셔서 지금이라도 매수해 놓고 1, 2년만 기다리면 여러분들 투자하는 자금이 100만원이면 천만원이 될 것이고 1억이면 10억이 될 것이다 자 저를 찾아오셔서 이런 꿈의 수익률의 주인공이 되시길 바랍니다